자,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? 해피 뉴 이어 코트 위에 명작이 아닌 띵작 출발합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아 아가메즈 바로 넘기는데 이게 뭐 힘이 너무 과했어 뭐하는 거야? What I'm doing? 아가, 너희 아빠 왜 그러니? 정말 어? 아가? 내가 아가인데 또다시 타이밍이 맞지 않아 아가메즈 바로 넘어가는데 이번에도 어제는 뭘 자셨어? 뭐 장어를 드셨나? 소고기를 자셨나? 힘이 넘치네 저 아가를 내 황마 어찌까지 흐르래? 상대의 빈틈을 노렸지만 에이스 아가메즈 이어서 범칙이 나오는 거예요 낙용복의 티그에 이어서 올라갈 토스를 해야 되는데 머리로 토스를 한 거야 왜 그러신 거예요 그치? 망치로 한테 꽝! 맞은 기분이겠네 그리고 조명의 조명 때문이지 조명 불빛 속에 들어간 배꼽 다 겹친 거지 떼지 떼지도 왜 그러는 거야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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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touch him 그렇지 사람은 이러면 되지 곽수석의 서브 준비를 하는데 뭐야? 왜 그러는 거야? 나도 궁금하다 왜 그러는 거야? 뭐지? 뭐지?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코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장승석민 선수네요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아 집에 가스불을 가스불을 피고 온 거 같아가지고 아니 화장실 부는 철올 거 같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내가 정신 차리세요 띵띵 띵띵 갑니다 스파이크인데 잠깐만요 이거는 그냥 단지 좀 우리 다 같이 시간을 좀 주시다 예 이거는 시간 약이다 수비 도중 극도를 맞아버린 정지덕 선수인데 이거는 그냥 뭐 예 그냥 하 이거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남자들만 아는 보통이죠 미안 미안 정말 미안해 아 너무 아파 지금도 아파 자 알리의 스파이크 이번에는 극도가 아닌 그렇죠 얼굴에 맞았지요 스파이크 맞은 윤정원 선수 이상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아플까 정환 쏘리 쏘리 아유 오케이 어우 나 턱 돌아가는 줄 알았어 정말 어우 너무 아프다 이번엔 마야의 스파이크인데 어우 더 강력하게 맞았어 이번에는 어우 마야 선수 눈이 동그레지지요 그렇지 괜찮아 코 코피 코피가 아 코피가 났어 안돼 안돼 안 돼 안면을 각자 당한 김현정 선수인데 어우 남은 시즌 부당 도시마 왔어요 어우 그나저나 괜찮은가 모르겠네 어우 코피가 어우 코피 어우 어떡해